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장 복음 메시지 사과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누고 사과 내용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몽반 전사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구약 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몽반 전사님을 통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몽반 전사님을 통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몽반 전사님을 통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몽반 전사님을 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여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미얀마에 있는 모든 어둠과 흙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빛의 망대입니다. 나는 공부도 많이 못했고 능력도 많이 없고 가난한데요. 그 무엇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해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때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때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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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예수 생명 가진 자들이 여러분에게 몰려오게 되면 그 사람을 붙잡고 말씀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생명 운동, 말씀 운동, 제자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나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먼저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성사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사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천천히 길게 호흡하면서 성사미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한 번, 잠자기 전에 밤에 한 번, 하루에 두 번만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현장을 살리는 다락방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빛을 만나기 위해서 갈급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나아올 겁니다. 어두움과 캄캄함에 빠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나아올 겁니다. 마우 마이, 마우 마이의 두고 테마, 아마우 테마 신의 룰이 생가로, 애들이 든 노 시대에 알린 시그야시 나아올 겁니다. 보금이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이 나아올 겁니다. 애분들이 대학에 모호고 생가로, 롱하고 피해 실로미야에, 운이 반성에 뾰뜨나 신의 룰이 하, 든 노 시그야시 나아올 겁니다. 우울증이나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과 그 가족이 여러분에게 나아올 겁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찾아가세요. 방법 중의 방법은 정확한 보금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잃고 오셨다가 아니고,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잃고 오셔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우리 사람의 힘을 가지고는 사단, 원죄, 지옥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잃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사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아닙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가,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육신의 죽음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거죠. 그래서 교제에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 때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6월절 날, 그 무엇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받지 못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집 문 앞에 발랐는데 그 집만 모든 저주가 넘어가고 살았습니다.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와 재앙을 상징하는 노예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세상과 지옥 배경을 상징하는 애국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사단과 재앙과 지옥에서 해방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피가 아니라 보혈을 흘리심으로 이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죽게 됐는데 이삭 대신 수양이 죽고 이삭은 살아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죽게 됐는데 이삭 대신 수양이 죽고 이삭은 살아났습니다. 요나가 죄 때문에 고래배 속에 3일간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요나가 죄 때문에 고래배 속에 3일간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같은 절기가 되면 수많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가 강같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지은 사람이 양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양에게 자기 죄를 전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양에게 자기 죄를 전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지은 죄를 양의 대신 피 흘리고 죽었는데 내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문제를 끝내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참된 왕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은 출애국기 3장 18절의 성취입니다. 어린 양의 피, 우리의 모든 죄와 재앙을 해결하실 참 제사장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성취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누엘 참 선지자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한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미얀마에 이 복음이 필요하고 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미얀마에 이 복음이 필요하고 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을 사단과 재앙과 지옥에서 해방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 미얀마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여러분처럼 복음을 기다리는 남은 자들이 미얀마에 숨겨져 있습니다. 꼭 복음 전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전도에 갈급한 사람과 복음에 갈급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전도입니다. 전도에 갈급한 사람과 복음에 갈급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전도입니다. 미얀마에 복음이 없어서 갈급한 사람은 너무 많은데 전도하려고 갈급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스도에 갈급한 사람과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미얀마 모든 사람 135 종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135 종족 사람들에게 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면 가능합니다. 저는 세계보구마의 문 열어달라고 계속 날마다 기도의 망대를 만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얀마에 있는 여러분같이 중요한 목사님 또 랩런트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세계보구마에 있는 목사님과 전도자들 100명을 만나서 줌으로 전도훈련을 했습니다. 그저께는 미국에 있는 전도자들에게 말씀을 녹화해서 보냈습니다. 스리랑카 인도에 있는 전도자들에게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 있는 신학교, 우크라이나에 있는 신학교 또 이제 말씀 곧 전해야 됩니다. 저는 능력이 없는데 다음주에는 또 싱가포르에 또 말씀 전해야 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르완다에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수당친의 경영생과는 계속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모자라고, 사실 지금 제 목이 굉장히 많이 부어있어가지고 목이 많이 아파요. 메세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미로 아채인드에 대게고 멀렁라우리라고 했죠. 그 순간에 누구보다 연결할 때 전화에 뇌자왕을 낳으세요. 오늘은 조용조용히 해야지 했는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또 힘이 나가지고 또 목소리가 커져요. 여러분 얼굴 보고 눈빛 보니까요. 여러분같이 미얀마에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얼굴 보고 눈빛 보니까요. 여러분같이 미얀마에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나고 감사한지요. 제가 한 6월 달에는 아프리카에도 가야되지만 기회가 되면 올해 안에 여러분도 꼭 한번 만나러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무래도 여러분도 미얀마 135종족을 두고 기도의 망대, 빛의 망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착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을 지키고 왕아보여제, 내 예수는 자의 공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1번에 있는 것처럼 왜 예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합니까? 창세기 2장 17절,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로 죽어야 하는 결과가 온 겁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마귀의 손에 잡히게 된 겁니다. 영원한 지옥 배경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큰 입원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불이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아무 가치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좋은 복음을 받고도 날마다 염려하고 날마다 불신앙하면서 살 때가 많잖아요. 욕심도 많고 동기도 많고 교만할 때도 많잖아요. 저는 저를 생각하면요. 저 같은 인간을 위해 예수님 죽으면 안 돼.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여야 될 만큼 여러분이 같이 죽여야 될 만큼 그런 나를 위해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감사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감사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입만 열면 자기도 모르게 투덜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체질이 돼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고 다 받은 겁니다. 더 받을 게 없고 더 필요한 게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성사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오 나와 함께 계시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천데양 아픈 동반수 피아트키야 나의 피아트킴 비빔마 나의 아두 도시 세랍니다.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이오 시공관 초월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됐습니다. 미얀마와 이삼진나라의 빛을 비추는 축복이 나의 것이 됐습니다. 미얀마와 이삼진나라의 빛을 비추는 축복이 나의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빛의 망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135 종족으로 흩어지는 꿈과 환상을 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힘을 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35 종족 안에 있는 남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온 미얀마 땅에 복음 가진 렘난트들이라서 빛을 비추는 그 꿈을 꾸시며 정말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학교가 너무 많아요. 계속 기도했는데 학생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상담 전문가들이 연결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병원이 많고 경든자들이 너무 많아요. 계속 기도했는데 복음 가진 의사 한 분이 연결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병원이 많고 경든자들이 너무 많아요. 계속 기도했는데 복음 가진 의사 한 분이 연결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시청, 법원, 경찰청 이런 공공기관 관공서가 많아요.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공무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부분도 handled 프로그램을 맞이킹니다. 우리 지역에 적은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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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moi 병원에서aba을 수 있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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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에 망대, 현장을 살리는 기도에 망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미미의 후인이고 아대신세를 수당친에 기념했습니다. 비롯다든아 고인고 아대신세를 수당친에 기념했습니다. 수당 지사우자와 노인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노인복지관에 있는 노인들 치료하는 물리치료사가 이번에 또 연결이 됐어요. 전화로 예능한 테마스인가로 아대질라를 누리고 아대질라를 누리고 고인의 베레 브라희드 산타시를 에디 누리고 아카메 아픈 구다 베레 에디니아테마 아카메 구다 베레 사안에 취했습니다. 3번 예수님이 또 죽으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남파도 예수가 탑이마 아테이 캄베 포즈로 왔다라 마호부 한 번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단번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셔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큰 사번에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계속 예언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또 피의 제사 유월절 어린 양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베에 물려가지고 모세가 만든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고 사라졌습니다. 그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봤는데 왜 사람들이 치유받았을까요? 그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장대에 뱀이 달렸지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날 사단의 머리가 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참된 왕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게 되는 거죠.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큰 5번에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오셨다는 내용이 신약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인퇴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할 때 그 사람 속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2천 년 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2천 년 전의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을까요? 나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2천 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열쇠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는 겁니다.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의 성령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창세기 3장에 속해 있던 나는 같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합하여져서 나도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거룩한 날에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져서 갈라디아스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의 이제 내 안에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빛의 망대입니다. 미얀마에 찾아온 어려움은 참 제자를 찾을 기회입니다. 피팍과 환란과 어려움은 참 제자를 찾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곳곳에 빛의 망대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현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복음 들어야 될 갈급한 용어를 붙여주실 겁니다. 반드시 미얀마 살릴 제자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반드시 미얀마 살릴 제자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반드시 135종족 살릴 제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시공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빛의 망대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기도의 망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장 살리는 전도의 망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장 살리는 전도의 망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로 몰려올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이 몰려오고 후대들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미얀마 복음하고 동시에 세계복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얀마 복음 가진 빛의 망대들을 이처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만들게 하옵소서. 어두움과 캄캄함에 뒤덮인 미얀마를 살려주시옵소서. 예비된 제자들을 참 제자들을 일으켜주셔서 135종족 살리고 미얀마 복음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세계로 성교사를 파송하는 미얀마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슈 그리스도의임을 토론합니다.